아아아아 깜빡이 시키자 사랑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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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어 알겠다 이게 방법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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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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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도망치란 말이야 아아아아아아 얘네 뭐야 얘네 왜이렇게 많아 아아아아아 다 감염시키야돼 까불지마라 모두 감염시키겠어 이그 이겼다 이렇게 쉽게 이기다니 좀 떨어서 쏴야되요 이거 아 이게 계속 살려줘야돼 좀비가 죽여도 야 이거 좀비 죽일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도망가야되는데 한번 한번 레디좀 편집자님 네 오케이 레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지덕지합니다 타이트 좀비 대전제기기 폭을 계속 당렬하는데 폭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폭 당렬는데 여기 불꽃나오는데 보면 탄알 나와요 아 여기 연기 연기 야 죽네다 죽네 아아아 나 살려줘 나 죽어 아 마늘이 멍청이 진짜 도망가야 친구들 넉넉카 넉넉카 당렬 넉 super 야 우리 망했어 infin Jasmine 억불맛 인간 아avan ihn 하여 행 하여 행 구멍 응 아 어딨나 아이고 혼자 숨어있으면 살 줄 안안나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니 이거 도망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 야 이거 달리기 저 애들이 더 빠른데 어떻게 도망가라 요거 덤블브룩이나 이런 거 해야 돼요 아잇잇잇잇잇잇잇 아잇잇잇잇잇잇.. 이거 그냥 아까 덤비는게 더 가능성 있는거 같아요 마음이 아프다 근데 또 내가 좀비를 잘하긴 잘해 가슴이 아프구나 연속으로 고를 수 있다는데? 네 연속 고르게 돼요 그니까 타이밍 맞춰서 한번 고르고 몇초 있다가 톡 떨어질 때 이거 원래 해도 되는거야? 원래 기술이 있어 3단 고르기도 돼요 아 진짜? 그런게 있어? 3단 고르기는 더럽게 어려워요 아거님 라풀하라는데 라풀? 어? 이거 인픽뎁이다 알바트로를 껴야 된다고요? 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따라가자아 또 또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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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긴거같은데? 피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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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파 감탄 야 작은 애부터 잡자 작은 애로 잡자 뭣사 죽여x2 아아 아아 아 여기 야 미안하다 형님! 뭘 뭘 했는뎅! 형들야 발 발견했다 형들들들들들들들들! 우와! 그냥 죽어버렸어 누가 때리는 누가 누가 이 자식이여? 누가 말이야 어? 우리 형님을 때린 애야! 야! 어? 이 자식이 말이야! 자식이 말이야 일어나 일어나 어? 야 일어나서 빨리! 다른 애들 좀비 만들고 와 빨리 가자! 좀비 만들자! 이럴집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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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! 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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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색 구역 왼쪽에 숨어있습니다! 야 죽이지 말고 데려와라! 그들이 둘러싸라! 그들이 둘러싸라! 생포하라! 생포하라! 날싸라! 생포하라! 여깄다! 생포 어딨어? 여깄다! 여깄다!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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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이여! 우리 형님 괴롭힌 사람이 이 자식이냐고 야 뒤로 좀 나와봐 뒤로 좀 나와봐 이 자식이여! 인상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야 너 죽고싶어? 야 너 죽고싶어? 살고싶어? 살고싶어?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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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한 놈 어딨어? 뭐야 안 끝났는데? 오케이 끝났다 이거 좀비가 엄청 유리한데? 아니야 우리가 아직 기술이 없나봐 가면 시켰다! 그렇지도 몰라 아버님 잘 피하시던데 저 이거 아니 그러면 저희가 몬스터 막는 거 할래요 저희끼리? 그거 있지 않나? 맞아 그 막는 게 더 재밌던데 한 번 하고 한 번 하자 나 합시다 그랬구나 네 저분 어떻게 하나 궁금해요 아니 이거를 방지 저분만 제발 좀비 안나오게끔 아 내가 비밀번호를 1234560으로만 안했으면 저 쏜다 진짜 어? 부르기 중에 안되는데? 부르기 끝나갈 때 아버님 아니 이게 부르기 중에 캔슬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아니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부르고 잠깐만 이렇게 아 더블 더블 앞으로 어떻게 굴러? 앞으로 구르는 도중에 왼쪽으로 구르고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굴러? 왼쪽으로 방향으로 눌러야돼 어 됐나 됐나 어 쉽네 어 쉽네 자 한단은 안돼 자 아버님 앞으로 다 모여라 좀비는 좀비는 벨척한다 어? 아버님한테 이겨라 누가 좀비냐 좀비 나와 그들이 오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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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인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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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나 아 내가 좀비다 아 내가 좀비다 아 내가 좀비다 아 내가 좀비다 이거 이겼다 아 아 아 아 담아 담아 isz은아 또 또 또 또 나만 죽이네 나만 죽이야 어 하민 x4 아미미 하민x3 아미미 ст entsche무어 죽아서다 죽겠어 나 안풀겠어 уль Oder 으어어 아 뭐야 이거 아며 으어 wyd 으에어어 나 죽었어 나 죽겠어 저도 잘 죽인다 빅픽들을 배척하라 안돼! 이거 두드려 맞잖아 오오~~ 야 이게 뭐야 근데 기술 하나도 모르겠네 이.. 자식이 말야 야! 잡판자 자고있냐! 이 자식이오! 야 너 나 딸로와 자식 잡판자 자고있어 이 자식이 말야 있나x2 시청자분이조네 음... 어디있냐 뭐야 이 친구 뭐야 야 내밀어 내밀어 이런 망청이 중력이야 아이고 어 어 여기 사람 좋아 내가 이겼다 웃는거 봐 사람을 못 이기는거 아니에요? 사실 알고보인거 사람 이기려면 모든 사람이 잘해 핏기 전비 나올때 부터 게임은 끝났어 흐흡흠흠컹 하핰흐 땡기네 몰라, 나 이거 기술 배우려고 버퍼하는거 아니야 몰라 기술 안배워 야 근데 버퍼 재밌는 게임인거 같애요러군데 저희는眼깐 기술 없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술을 만약 하시고 하신다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 진행병이야 아GO 게임 스폰도 아닌데 스폰처럼하네 진짜 ㅎ ㅎ ㅎ ㅎ 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싶으면 하세요 네 재밌긴합니다 장난했구요 여러분들 저희가 버블파이터 즐겨봤는데 굉장히 재밌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2회차까지 진행을 했어요 어 저희가 좋아하는 게임이 또 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죠? 블랙스쿼드라는 게임도 좋아했는데 어 최근에 우리 버블파이터를 만나는데 버블파이터도 좀 저희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버블파이터 한번 찾아오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빠빠 짠짠 재밌었어요 안녕 빠빠 광장가야지 광장이다 네 광장에 사람들 있어 어 미스터리 버블 이건 뭐지 아 나 따라온다 끝 에이 무대야 무대 다 나 따라온다 어머니랑 다른데 갔어 광장 다른데 광장다른데 노다 광장다른데 이 분들이 그걸 잘 모르네 항정조문 와입니다 랄리 이거 해야지 여러분들 Boston 와 음 레벨업해서 그거 얻었는데 어디갔지? 야 매직버블이 뭐야? 뭐 좋은거 나온다는거야? 이게 뭐야? 이상하게 생겨가지고? 야 좋은거 하나만 줘봐라! 야 삐에로 아이플 그만줘! 이거 여기에 뭐 나올거 같구만 플라즈마 아이플이 뭐야? 플라즈마 라이플이 뭐야? 앤젤릭 라이플은 뭐야? 아.. 신기한거 얻었다 뭐야 이거 어떻게 생긴거야? 플라즈마 라이플에 앤젤릭 라이플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? 라이플만 나오네 어떡해 이쁘게 생겼어 다 쓰레기에요? 다 능력치 똑같은건가? 아닌데? 이건 공격력이 왜이렇게 낮아 앤젤릭 라이플? 아 삐에로 라이플이 데미지가 좀 세네 음 평균치보다 세네 삐에로 라이플이에요 무기가 좀 있네 대신에